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은 제가 돈에 관해서 또 사업에 관해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여러 책들 중에 이 구절들은 정말 통찰력 있고 너무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모은 종합버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 누군가에게 수입의 출처에 대해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십중팔고 직업이나 사업 혹은 뭔가의 판매가 자기 수입의 출처라고 대답할 것이다 얼핏 보면 이것은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이 넓은 세상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또다시 진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왜곡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라면 다른 곳을 출처로 볼 테니 말이다 강에서 물 한 통을 퍼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강이 그 물의 출처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강이란 차라리 공급물인 물이 흐르는 통로가 아닐까? 이 경우 진짜 출처는 전지전능한 바다다 이런 비유가 뜻하는 바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직업이나 사업 따위는 절대 내 공급물의 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는 내 존재 자체이다 직업이란 공급물이 흐르는 수단 통로일 뿐이다 그가 그런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응축되어 표현된다 제가 책춘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미운 오리가 아니고 우리는 백조고 백조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I am that, tatuamarsi, 내가 바로 그것이다 항상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시작의 법칙, 초점의 법칙, 대극의 법칙 이러한 무의식의 법칙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절도 정확하게 일맥하는 내용이죠 일맥상통하죠 출처는 내 존재 자체이다 I am abundance 내가 그 존재이다 라고 언제나 풍요로움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직업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파워블 러브의 저자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영적과학의 탐구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의 커다란 밑그림들은 설계해서 온다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삶이 하나의 게임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의 퀘스트나 아바타나 직업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해서 온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시작을 하죠 뭐 쉽게 여러분 게임으로 보시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즈라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게 롤플레잉 게임인데 실제로 이 게임들은 내가 내 아바타를 선택하고 내 직업을 선택해서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원에 있을 때 재미있게 온라인 게임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세컨드 라이프에서 제가 선택한 제 아바타가 난미인이었고 산티아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데는 춤추는 곳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 심즈라는 게임에서는 뉴욕의 금발의 변호사 여자 변호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이라는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번 생에 우리의 아바타와 우리의 직업들과 우리의 성향들을 어느 정도 우리 영혼의 상승을 위해서 레벨업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왔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훨씬 삶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마법 신비스러운 공식으로 이루어진 공급의 법칙이 자신들에게 삶의 꿀과 젖을 쏟아 부어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깨워주길 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공급의 법칙이 그들의 사고 방식을 똑바로 펴놓아야 한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는 이 강력한 진술의 비밀은 우리 힘의 근원을 되찾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의 근원을 외부의 것들에게 넘겨주곤 했다 오직 두려워하고 변덕스럽고 불안한 사람만이 외부의 것들과 조건들에 자신의 안전을 의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면서 이 문장을 읊는 사람은 이미 가장의 베일을 벗어던진 셈이니 우주가 허리를 굽혀 그를 도우러 올 것이다 이 구절은 연금술사의 한 구절과 비슷하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을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 구절인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간절하다라는 이 말이 한국에서는 좀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을 간이 저리게 원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원하면 대극의 법칙과 시작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춘함을 통해 첫 재출간된 절대기도의 비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성서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함으로 아래라 이런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미 내가 그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미 풍요로운 그 느낌에서 시작하셔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것이 내 에고의 욕망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True Self의 진정한 소망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법칙들 세상의 법칙들에 관해서 게임의 법칙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 진짜 안전이란 이런 것이다 여기에 마음에 평화가 있다 이런 이해를 지닌 사람에게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진다 노동과 스트레스와 수고는 그에게 아주 미약한 잔재로만 남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확실히 해두지 않는다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억측에 근거한 보호장벽인 계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입보다는 어떤 선형적, 논리적 계획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직관형에게 동시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공시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맞아서 직관적 판단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어떤 일거리가 그를 몹시 열광시킬 때 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은 순간들 하나하나를 듬뿍 즐기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제 3자의 눈에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이다 이거는 한 사람이 자신의 몰입상태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들 자체는 충만한 의식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강수진 씨가 발레를 했을 때 축구선수 박지성 씨의 발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넘어선 기쁨이 그들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으로 자신의 업적을 재지 않는다 무엇을 만들고 생산하고 창조하던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일 자체의 기쁨을 위해서지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 끌리는 것조차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노동의 열매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 오히려 생소해 보인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운 오리 새끼, 백조,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끌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자신이 스스로의 완벽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그 의미를 아셔야지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는 드러나는 모든 형태가 근원에서 솟아나온 것임을 안다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건축물에 대한 생각이 앞서듯이 그는 그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것이 있게 되리란 걸 안다 물질과 환경이 그의 생각 에너지를 중심으로 뭉쳐 그의 생각을 현실로 존재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그 근원이 바로 자기 존재임을 안다 이게 바로 타트바만스죠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하는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그 일이 주는 기쁨에 집중한다 이 영역은 아마 조세 캠벨의 follow your bliss 그 내용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신이다 라는 절판된 책에서 한 구절 함께 나눠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나우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미리 풍요로움을 느껴야 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이렇다 나는 많은 것이 모자라는 작은 나이며 애고의 얘기죠 미운 오리며 그 모자람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결핍의 심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기본적인 오해가 그들의 모든 관계에 기능장애를 야기한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믿으며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모든 현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가공의 느낌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상황을 나쁘게 돌아가게 하고 모든 관계를 망쳐놓는다 만일 그 결핍의 생각이 그것이 돈이든 인정받는 일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면 당신은 언제나 결핍을 경험할 것이다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좋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결핍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로움의 토대이다 이게 시작의 법칙, 초점의 법칙 성서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을 잘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다 이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당신 자신이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깊은 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왜소하며 세상에 줄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를 미운 오리 새끼와 동일시하고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다음과 같은 것을 시도하면서 당신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라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칭찬, 감사하는 마음, 도움, 애정, 어린 관심 같은 것들을 당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주라 당신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다면 마치 자신이 이미 그것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보라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이 주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받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주지 않는 것은 받을 수 없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지 않고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스스로 허락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것은 풍요로움도 포함하고 있다 흘러나가는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결정하는 법칙을 예수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곧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풍요로움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본래 존재의 일부이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애호사하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보라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사로움 꽃집 앞에 진열된 아름다운 꽃들 한잎 베어문은 과집 풍부한 과일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흠뻑 적시는 비 모든 발걸음마다 그곳에 삶의 충만함이 있다 자기 주위 모든 것에 있는 풍요로움을 알아차리는 그 눈은 자기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풍요로움까지 일깨운다 그것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라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을 때 그곳에 이미 에너지의 미세한 흘러나감이 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자신에게 종종 물으라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지 이 사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꼭 무엇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일관되게 풍요로움을 느끼면 사물들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풍요로움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불공평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풍요와 결핍은 먼저 내면의 상태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가 바로 그것이다의 의식에서 시작하셔야 그리고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걸 알려면 내 안에 미운 오리가 있고 백조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야 이해가 되실 거고 그것이 또 무시간에서 벌어지는 이 법칙들 시작의 법칙, 대극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초점의 법칙, 저항의 법칙 제가 책춘함을 통해서 행운사양법을 통해서 쭉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도나 메소드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나는 삶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나를 허용합니다 현존 수업에서는 풍요란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풍요는 경험의 통합과 진화에 필요한 바로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일어난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 호호포노포노에서는 풍요와 번역은 우리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유하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바이런 케이티의 저서죠 풍요는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돈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덜 가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갖게 되어 있는 돈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필수 조건은 사랑과 봉사입니다 이렇게 또 한 구절이 있고요 제임스 헬렌의 생각의 지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다른 필요가 발생하면 그들이 걱정하거나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그것이 즉시 충족된다 그들이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할 때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과 돈이 어디선가 즉시 그들에게 오게 된다 사랑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그만둔 그들의 필요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충족된다 그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도움은 사랑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랑의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선한 사람들을 통해 항상 오게 된다 이기적 자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많은 투쟁과 고통을 통해서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표현으로는 에고 게임 월드죠 사랑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세트 게임 월드, 백조의 세상이죠 사람들은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사랑의 법칙을 통해 충족시킨다 그들은 마음속의 근본 원인을 바꾸었기 때문에 내적 삶과 외적 삶의 모든 결과까지 바꾼 것이다 이기적 자아가 모든 투쟁과 고통의 근본이듯 사랑은 모든 평화와 행복의 근본 원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대에서 다른 직업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요 우리 안에 미운 오리와 백조가 있다 에고와 셀프가 있다 너무너무 똑같죠 이것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풉니다 의식 수준의 연구 발견에서 돈과 성의 의식 수준 수치는 250 중립성으로 밝혀졌으며 의도에 따라 의식 수준의 점수가 오르고 내림의 편체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것이 얼마나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글 이미지에서 의식 지도,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 지도라고 딱 치시면 딱 하나 뜨실 거예요 1부터 1000까지, 0부터 1000까지 의식 지도를 로그 값으로 수치해놓은 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참조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그것에 투사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우리들 각자가 그것을 각각 다르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를 가지고 100가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모두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적어도 초기에는 영적인 구도자들 사이에서 종종 갈등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따르는 각자의 진실과 믿음들 또는 외부의 여러 의식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돈을 두려움의 에너지장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면 돈을 소유한다는 것은 근심, 불안 그리고 공황을 동반하는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에너지장 수준에서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심리적 문제, 인간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두려움의 기초한 의미와 해석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신으로부터의 형벌이 뒤따르는 영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니면 돈은 증오와 붕괴와 원망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삶 속에 많은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이때 돈이라는 매개는 영적인 집단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 경쟁적이고 보복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분노와 종교전쟁을 낳기도 합니다 돈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무엇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죄가 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돈은 자부심의 수준에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175조 자부심, 자기신뢰, 책임감 등의 의식 수준으로 상향되면 이 수준에서 돈은 신이 우리에게 선사한 지위의 상징이며 의식 저변에 신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팽창의 과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보다 이보다 높은 에너지장으로 상승할 때 이것은 이제 데이빗 호킨스 박사의 의식지도를 보시면 200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200 이상으로 상승할 때 그들은 이제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보다 상향적인 에너지의 의식으로 돈이 그 에너지를 쫓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서 해방되며 돈은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에너지장의 신은 자유의 신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 의식 상승 레벨이 되면 세상을 우리가 투사로 바라보기 때문에 신을 자유함을 주는 신 그 전에 의식 레벨이 낮았을 때는 신을 두려움을 주는 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유의 신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의식 수준에서의 신은 우리가 돈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식지도상에서 수용의 수준으로 상승하려면 우리는 돈을 기꺼이 다르게 보려 할 것입니다 돈은 세상의 괴로움에 대하여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최상의 에너지장으로 상승하여 분리 개념이 사라진 하나임과 완벽함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의 일면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때 돈은 하나임에서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인류의 내적 고통과 두려움, 괴로움들에 대한 치유를 불러일으키려는 세상에서 표현되어지는 신의 힘으로 신이 주신 도구로서 작용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천재의 사상가였던 오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라 돈이야말로 그대를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돈은 행복과 아무 관계도 없다 행복한 상태에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한 가운데 돈이 있다면 그대는 더 많은 불행을 위해 그 돈을 쓸 것이다 돈의 힘은 중립적이다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나는 돈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명심하라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나는 돈에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돈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대가 행복에 넘치는 사람이면서 돈이 있다면 그대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면서 돈이 있다면 그대는 더 불행해질 것이다 그 돈을 갖고 그대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 돈은 그대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권력이 있다 해도 그대가 불행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어디에 쓰겠는가 그대는 권력으로 자신을 더 중독시킬 것이고 더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양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한다 명예가 행복을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삶의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는 벌레 기둥을 기어올라가는 애벌레들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일단 돈이 개입되면 갑자기 그대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것은 대뇌 생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일정량 이상의 돈과 성과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생리적으로도 뇌의 호르몬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 부분을 또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돈이 개입되면 갑자기 그대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을 세속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 행위의 동기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들이다 물질주의적인 패턴의 삶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삶에서는 돈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삶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이 삶을 지배한다 그대의 독자적인 개성이 삶을 지배한다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대는 이리저리 정신이 분산되지 않는다 그땐 도련 그대의 삶에 명상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와 마찬가지로 오셔도 우리가 어떤 의식상태에 따라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아주 쉽게 제 표현대로 하면 에고머니, 셀프머니, 미운 오리의 돈, 백조의 돈 이렇게 아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명상이 일어난다 즐거움에 넘치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명상이 찾아온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상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이게 셀프모드, 에고게임에서 셀프게임으로 체인지해서 셀프모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쇼, 자비의 서 중에서 한번 또 발췌해 보았고요 혼다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 돈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그저 흘러들어오는 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돈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연스레 돈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혼다케는 사실 비법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흘러들어오는 돈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절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걱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호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지만 근심과 걱정은 제쳐두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걱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감수성이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그를 통해 즐거움을 느낍니다 해야 될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제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을 가족과 함께 하려 하고 그들을 배려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에크하르트 톨레는 돈과 고통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통체들은 이 고통체는 부정적 카르마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동 에너지이며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를 고통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펜듈럼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펜듈럼과 또 이렇게 일맥하는 부분이 있는 구절인 것 같고요 어떤 고통체들은 특정한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에만 반응한다 자신이 과거에 겪은 감정적 고통과 공명하는 것이다 금전적 문제로 자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아이는 돈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을 흡수해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마다 촉발되는 특유의 고통체를 발달시킬 것이다 제 표현으로는 에고게임 프로그래밍이죠 에고게임 바이러스 프로그래밍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소소한 금액의 돈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낼 것이다 그 감정적 상함과 분노 뒤에는 생존의 문제와 강한 두려움이 놓여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비교적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증권 중개사나 부동산 업자에게 말하기 위해 전화를 집어드는 순간 소리를 지르고 꾸짖고 비난하는 것을 자주 봐왔다 담배값마다 건강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듯이 아마도 모든 지폐와 은행 통장에는 다음과 같은 비슷한 경고문이 적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돈은 고통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완전한 무의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고통체를 활동하게 하는 공통된 자극제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게 된다 이거를 나 자신을 Sacred Stop, Life Changer Coaching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신성한 멈춤으로 알아차리고 포용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특정한 말과 행동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자극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의 정체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것이고 한층 더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1, 2초만에 당신은 고통체의 등장을 알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깨어있는 현존 상태에서는 당신은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나와 애고가 동일시되지 않는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것은 그 고통체가 당신을 접수해 당신의 머릿속 목소리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저는 이것을 미운 오리 새끼의 꾀꼭거림이라고 말하고요 만일 이때 당신이 연인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그 연인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방금 한 말 또는 행동은 나의 고통체를 자극했어 이것은 내 핫버튼을 눌렀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의 연인과 동의를 하라 행동을 하면 즉시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체는 더 이상 관계 속 드라마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무의식 속으로 끌어당기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도록 도울 것이다 제 표현으로는 애고 게임에서 매몰되지 않고 셀프 게임 모드를 유지한다는 표현이죠 고통체가 일어날 때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고통체의 부정적 감정 에너지의 일부는 늘 그랬듯이 불태워져 현존의 에너지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고통체의 나머지는 서둘러 철수해 다시 일어날 더 좋은 기회를 즉 당신의 의식이 덜 깨어있는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때 더 좋은 기회는 아마도 당신이 술 몇 잔을 마신 후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이나 매우 피곤할 때처럼 당신이 현존을 잃어버릴 때일 것이다 짜증과 걱정과 같은 사소한 부정적 감정도 고통체가 되돌아올 수 있는 현관문이 될 수 있다 고통체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다 그것은 현존의 빛은 견디지 못한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고통체는 당신을 무의식 상태로 몰아가기 쉽다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이다 나와 미운 우리 새끼가 같은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고통체는 당신을 반발하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속과 세상 속의 불행이 더 커지도록 의도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물론 고통체는 애고의 일부이다 당신이 고통체에 점령당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애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애고로 변한다 고통체가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애고를 필요로 하듯이 고통체는 애고가 동일시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다 고통체의 순기능은 고통체가 우리의 잠을 깨우는 것 우리들을 현존의 상태로 떠미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구 위에서 목격하고 있는 전례 없는 새로운 의식의 등장 덕분에 많은 사람이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극심한 고통의 심층부를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자신들이 발을 헛디려 기능장애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들은 생각과 감정과의 동일시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금방 현존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애고게임에서 셀프게임으로 바로 전환한다는 얘기고요 그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고요하고 깨어있으며 마음 아니던 바뀌던 있는 그대로의 것과 하나가 된다 누가 그 선택을 하는가? 당신이다 그럼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을 자각하는 의식 자체가 바로 당신이다 이 구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카르톨레의 나우 원제가 나우였는데 아마 신관에서는 이름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탈무대에서 나오는 돈의 지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돈은 탐욕의 수단이나 억압의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은 놀랍게도 정의를 위한 열망과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한 희망에서 존재한다 또한 생존의 가능성을 다양화시키고 영적인 공부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화, 영성, 그리고 개인 책임을 향하여 모든 노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사업은 우리 자신의 필요성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0.2%에 지나지 않는 유태인들이 전세계 부의 40% 이상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돈에 관한 깊은 철학과 사업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주노 남복구 절제 성공학에서 미주노 남복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은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현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밥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는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을 먹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만 먹었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쌓으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상태가 창조력을 나타낼 때까지 이렇게 집적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구절이죠 수호천사와 돈이라는 구절이네요 천사치유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사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물실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과도 애써 버둥거리며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버둥거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지만 평화로움 속에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들이 기꺼이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천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항상 물어보죠 그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준답니다 계속 듣고 있어라 그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그냥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이상의 세계가 있다 정도로 인식하고 한번 보시면 될 내용이고요 유의와 무의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오랫동안 오직 머리의 소리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한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저 존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가장 하위 상태가 소유의 상태 그 다음에 행위의 상태 최고 단계가 존재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아무런 판단 없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반면 행위함은 미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음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를 여기저기로 데려가며 무슨 일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내 행동이 행위함에서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이 구절에서는 그냥 에고 게임인지 셀프 게임인지 알려면 된다는 얘기랑 같이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거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결점을 고쳐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선다 잠시 동안은 좋아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대개는 얼마 가지 못하고 더욱 비참한 기분이 되고 만다 하지만 삶이 바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진실로 귀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된다 이 연결을 허용해 자기 힘을 되찾을 때 우리는 명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하여 삶은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선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스승이나 선생님, 책, 영적인 사상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다른 누가 내게 없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대신 자기 내면의 장엄함과 진실을 알아차린다 사실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사랑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동시성에 의해 자기에게 딱 맞는 선생이나 책, 영적인 사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아주 딱 맞는 때에 말이다 나는 세상은 물론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곧 그들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가 그들을 내 바람이나 사상에 부합하도록 고치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의 그 지점에서 응당,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할 유일한 일이 그냥 있는 것임을 한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자신으로, 즉 나 자신인 사랑의 표현으로 있는 것이며 내가 이 물리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내내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변의 세상 안에서 완벽함을 보는 것뿐이다 우리 모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 전부이다 나는 내 가족들이 그 밖의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는 역할과 내가 그들의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만의 독특한 자아가 될 때에만 그들도 그들 자신의 무한한 자아 차원에서 나와 만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라루딘 루미엣이 소개해드렸죠 올코그름의 생각 너머 광활한 대지가 있나니 내가 당신을 그대를 거기서 만나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셀프게임 모드가 있을 때 상대방을 셀프게임 모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주에너지는 동시성의 방식으로 경이롭게 펼쳐지면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나는 기운이 빠지는 대신 생기로 가득 채워진다 행위함에 의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존재함에 의해서 고향되고 우주에너지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너지와 함께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 삶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듯한 삶이 되고 나는 그 안에서 현존하면서 모든 것이 현실 밖으로 인도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언제나 그러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삶을 훨씬 재미있게 만든다 나는 분명코 아직 길이를 걷는 중에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진정 이것밖에 없다 내 자신인 사랑이 되는 것, 그저 내 자신이 되는 것 내 외부의 우주는 정확히 그것의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더 커다란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은 맨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와 같이 일맥하는 내용이죠 자 또 이것은 3초 테라피의 한 구절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전망이 좋을까요? 앞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T 관련 인터넷일까요? 건강에 관련된 비즈니스일까요? 아니면 노인이 늘어나니까 실버 산업 같은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이토이토리 씨의 제자로 일본 납색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시바무라 에미코 사장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상 외의 답변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행복해지세요 행복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됩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다 이 구절이 앞서 쭉 얘기된 여러분이 셀프 게임 한마디로 백조 상태에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이토이토리 씨는 비즈니스의 가장 귀한 전력에 대해서 1% 부자의 법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상황일 때 떠오르는 중요한 아이디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지만 아무리 기압을 넣고 노력을 해도 멋진 지혜는 탄생하지 않는다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야말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전력이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혜나 아이디어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이 구절 사이토이 씨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건 나를 셀프 게임 모드로 항상 유지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동시성의 원리에서 이 아이디어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미덕으로 삼는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멋진 아이디어는 순간적인 번뜩임에서 얻을 수 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즐거움을 동반해준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는 제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해도 고통밖에 주지 않는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근성은 걸림돌일 뿐이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무의식에서의 시작의 법칙에 의해서 고통으로 시작하면 고통으로 규결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해보라 이것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지 이 사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돈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장 멋지고 품이 있게 내 인생에 들어온다 나는 풍요롭기를 선택했다 나는 충분히 풍요롭게 살 가치가 있다 풍요를 얻고 싶다면 풍요를 주라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호호포노에서는 또 비즈니스를 위한 좋은 영감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게 얻은 결과라면 그것은 인스퍼레이션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우주의 흐름과 일치할 때 완벽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 잘 생각해보면 우주와 자신의 삶의 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행동, 성과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이제까지 행동이나 성과를 고려해 볼 때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생각해보면 다음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힘이 들지 않는, 예상 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알 수 있듯이 인스퍼레이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려고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존재로부터 인스퍼레이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항상 정보를 지워 자신에게 빛이 도달하는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히토리 씨랑 같은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호포노포노에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에고의 데이터들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린 에고의 바이러스 프로그래밍을 계속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셀프게임 모드, 여기서는 제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앞서 얘기한 아니타, 무르자니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얘기하는 존재 상태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호포노포노 비즈니스에는 경쟁 상대가 없다 윈윈 관계이다 만약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같은 업적의 경쟁사가 나아 환경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호포노포노야말로 비즈니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치에 이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호포노포노의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있다 호포노포노에서는 성공을 쫓지 않는 이유는 원래 사람은 모두 성공하고 있다 완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포노포노는 성공하고 있는 완벽한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타투바마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랑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야 될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느껴질 때 물어야 할 질문들 내 삶에서 사랑이나 자유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일까 어떤 부분에서 나는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까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가 내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옴니라는 책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이 외에도 책춘함 돈이라고 입력하시면 관련된 책들이 쭉 나올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 중에서 돈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가장 멋진 구절들이라고 생각하는 구절들 오늘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책춘함 나비 효과를 언제나 꿈꿉니다 여러분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그리고 날아오른 나비들이 이 땅을 더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춘함을 통해 여러분 추천드리는 책은 꼭 소장해서 7번 정도 듣고 읽고 토론해 주시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비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책춘함이 정말 도움이 되시는 주변 분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눠주신다면 이 나비 효과가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그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춘함 스쿨 1학년에서 4학년 또 그 이상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춘함 스쿨을 꿈꿉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함께 꾸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책춘함 들어주시고 필요하시면 광고도 또 들어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애고에 개입이 없는 정말 좋은 돈도 기부해 주시면 정말로 천지인, 천지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마음 공부, 땅의 돈 공부, 인, 사람에 관한 공부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학교를 함께 현실화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책춘함을 통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로 인테그레이티드 에듀케이션 플랫폼, 통합된 교육의 플랫폼 속에서 아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공간이 창조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에고모드가 아닌 에고머니가 아닌 셀프머니로서 또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그 꿈을 꾸어주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꿈을 현실화해내볼 수 있다고 믿어보면서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부유해지는 책춘함 스쿨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멋진 선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